무인 점포 테러사건 달로엘 서비스의 비밀 경락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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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고 억울하고 내게 힘만 있다면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힘을 빌려드리는 것이죠. 자... 계약만 하시면 이 로봇들로 군주님은 세상을 벌주실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그런데 로봇의 힘을 빌리는 건 좀 난 기계도 잘 못 다루고 다루실 필요도 없습니다. 군주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이니까 뭐랄까 슈퍼 히어로의 갑옷 같은 거란 말이죠. 뭐? 군주님은 어리석은 세상을 교육하는 슈퍼 히어로신 거구요. 그런가? 음... 알았어. 계약하지. 네! 그럼 군주님의 선발이 될 로봇들을 골라보시죠. 레봇 브론즈 모델, 실버 모델, 골드 모델, 블랙 에디션! 그리고 아스팔트도 찢어버리는 로저리 포! 여기에 방금 완성된 비밀 변기 개삭볶까지! 좋아! 굿! 특히 저 마지막 로봇은 눈빛이 대단한데? 그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두에게 가르쳐 주겠어. 나! 그럼 개삭볶으로... 저 도끼 로봇으로 하지. 직접 변신하는 것도 봤고, 가격도 착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저건 또봇한 듯 좋는데요. 또봇이 나타나면 뭐 도망치면 되지. 아까 보니까 투명해지기도 하던데. 저놈으로 한 대... 너무 적나? 두 대 정도 할까? 다섯 대. 머슬레봇 1호기, 월레봇 2호 3호기 준비되었습니다. 4호 5호기는 AI에 의해 자동 조정됩니다. 곧 출격 게이트가 열립니다. 군주님! 드디어 시작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오!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냐? 이익! 야! 야! 이익! 오! 이익! 으아! 으아! 응? 이런 카페에 손님이 왜 이리 많아? 하찮은 인간들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에이! 아니지. 봐줄 테니까 이런 가게 다신 오지 마시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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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는 파일럿이 좀 별로라... 야 이제 그만해! 그래, 이러다 또 폰 꺼지겠다. 어? 뭐지? 무인각의 악당? 방금 올라온 글인데? 동영상도 있어! 출동하자! 이렇게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다 훔치고 망치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한 놈, 두 시기, 석사, 너구리! Who are you? 또본 X! Y! 트랜스포메이션! 대도시를 지키는 또본! 도착했음! 문구정까지 습격하더니! 어린이의 보물창고인데! 못됐어, 못됐어! 또본! 자, 그럼 시작해보실까? 오케이! 이 정도쯤이야? 난 더 잘하지! 조발래! 쓸땀 더 잘하지! 성장심 풀케 하지마! 이익! X! 파워 스메스! 파워 스메스! 파워 스메스! 하나, 공격이 안됨. 명령이 접수되다 말았음. 뭐? 어? 또 파워 배터리가 떨어졌어!